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58페이지죠 상권 분석에 대해서 근데 얘들도 이제 별표식으로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계산에 큰 부담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으시는 게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상권 분석에 보면요 상권 분석 기법이라고 있어요 이 상권 분석 기법을 명시하는 건요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최초로 상권에 대한 분석을 했던 게 이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상에서도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이 제일 먼저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모든 이론은 최초를 가장 중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일리는 미국에 있는 텍사스주에 있는 한 120여 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 이론을 정립했다는 얘기인데요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이니까요 이거는 아이장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류인력이라는 건요 만물은 유인력이 있다는 거죠 땡기는 힘이 아이장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 이론을 법칙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떨어지자마자 저기 생각이 난 건 아니고 한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냈겠죠 그거를 레일리가 상권 분석할 때 이걸 환영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구성은 뭐냐면 두 개의 도시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 사이에 만약에 소비자들이 존재하는 시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고객들은 어느 도시에서 더 상품을 많이 구매하러 갈 것이냐 그러면 어느 도시가 더 이 고객들을 많이 유인할 것이냐 그거를 이 사람이 최초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레일리는 두 물체 간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죠 유인력은 도시의 크기 있죠 레일리는 이 크기를 인구를 얘기했어요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도시 규모가 크면 클수록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고요 대신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멀어진다 대신에 거리가 가까워지면 더 끌어당기는 힘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이론으로 물어볼 때 이 비례, 반비례를 바꿔서 내는 경우가 여러 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은 못 하시더라도 이론에 대한 거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레일리의 소비인력법칙에 기억이 있죠 기억해 보시면 색깔을 다르게 해서 세 번째 줄에 있죠 상권이 미치는 흡입력의 크기는 두 도시의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중간 지점에서 두 도시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경계라는 건 A 도시가 있고요 B 도시가 있을 때 두 개 도시의 규모가 같으면 경계는 중간 지점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A 도시가 B 도시보다 두 배 이상 크다 그러면 이 경계는 규모가 작은 B 도시 쪽에 가깝게 결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도시가 있을 때 얘도 인구가 5만이고요 얘도 인구가 5만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중간에 만약에 C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이 C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 상권의 경계는 정확하게 중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도시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같다는 얘기죠 근데 A라는 도시가 B라는 도시보다 두 배 이상 크다 그러면 경계는 규모가 작은 B 도시 쪽에 더 가깝게 그러니까 얘네가 상대적으로 땡기는 힘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한 번 문제로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여기를 계속 내다가 한 번은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얘도 기억은 해두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유일력의 크기에 대해서 식을 대입해서 한 번 풀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디귿의 예제가 있죠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도시는 그리고 거기 중간에 보면 식이 있잖아요 그 식은 무시하셔도 돼요 그걸 일일이 대입해서 하시려고 하면 힘드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A도시로부터 C키로 B도시로부터 5키로 그러면 이런 얘기죠 A도시의 인구가 40만이래요 A도시가 중간에 이제 C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리를 따졌을 때 A로부터는 몇 키로 떨어져 있냐면 10키로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B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는 인구가 10만이고요 거리가 몇 키로 떨어져 있냐면 5키로 그러면 이때 A도시와 B도시의 유일력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계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계산할 때 거기 있는 식은 원래 그 식이고요 우리는 아까 이제 유일력이라는 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A도시의 유일력은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면 B도시의 유일력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거리의 제곱 여기가 인구의 크기라고요 그죠? 그러면 각각의 유일력을 구하는 거예요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A도시의 유일력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각각 A, B를 구했잖아요 분의 A도시의 유일력의 크기를 대입하시면 돼요 만약에 전체에서 B도시의 유일력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A 플러스 B분의 B를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구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인구는 다 줬죠 얼마? 40만 그죠? 그 다음에 거리는 몇 키로? 10키로 그럼 10의 제곱이면 100이라고 해요 그러면 공두계 제하게 되면 얘는 4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인구가 10만이잖아요 그죠? 거리는 몇 키로? 5키로 5의 제곱이면 25죠? 얘 나누면 4천 나와요 그죠? 예 그러면 암산으로 이제 되죠 두 개를 합한 게 얼마 계세요? A하고 B를 합하면 8천이죠 분의 4천이죠 그럼 8분의 4가 되니까 0.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몇 프로? 50% 그죠? 예 여기도 똑같은 논리죠 그러니까 하나 계산하게 되면 50%일 때는 바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요 거기 A도시의 인구가 40만이고요 B도시가 10만이고 C도시의 인구는 몇 만이라고 그러냐면 5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5만 명 중에 A도시와 B도시에 각각 유인되는 인구 규모를 계산한다고 하면 50%는 1로 가고 50%는 1로 가니까 그러니까는 A도시에 2만 5천, B도시에 2만 5천 명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 얼마? 2만 5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물론 이게 비례식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냥 그게 힘드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대입하셔도 수치는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표현이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레일리의 이론을 갖다가 수정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론을 부정한 게 아니라 그래, 네가 최초로 규명을 했는데 뭔가 문제는 조금 있더라 그래서 그 부족한 거를 내가 수정을 했어 이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일리의 모형은 컨버스에서 상권 경계 지점을 구하는 공식으로 수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절반은 1위로 가고요 절반은 1위로 간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그 경계가 되는 지점이 A도시로부터는 몇 킬로 지점인지 또는 B도시로부터는 몇 킬로 지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도시와 B도시에 각각 2만 5천 명씩 이동하게 되는 그 지점이 각각 몇 킬로 지점에서 이루어지냐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시게 되면 또 공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식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여기는 A, B 간의 거리를 얘기하고요 루트 안에 보면 분모하고 분자가 있을 때 여기 앞에 A라고 얘기하는 거는 경계가 A도시로부터 몇 킬로 지점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분모가 A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B가 그렇죠? 그래서 A의 면적과 B의 면적을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예제가 하나 있죠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하고 B가 있다는 얘기죠 거리는 몇 킬로로가 좋냐면 8킬로 면적은 A의 면적이 천이고요 B의 면적이 9천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 상권 경계선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거리는 몇 킬로 하냐면 8킬로 그렇죠? 그런데 1 플러스 이렇게 돼 있을 때 A가 천이고요 얘가 9천이에요 그러면 9천을 천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냐면요 9가 나오겠죠 그렇죠? 루트 9라는 건요 루트 3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게 되면 이게 3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번거롭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계산기에서 루트 9를 찍으면 바로 3이 나와요 그러면 1에다가 3을 더하면 얼마 나오냐면 4가 나오잖아요 그럼 8을 4로 나누면 몇 킬로? 2킬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A로부터 2km 지점에 그게 경계가 성립이 된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버스의 분기점형의 이 얘도요 아주 오래전에 20회 이전에 이게 출제가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루트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항의가 비팔쳤던 거죠 루트까지 계산하라는 얘기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계속 출제는 안 되고 있는데 유관시험에서는 최근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요령이라는 거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이건 다 줘요 조건을 다 주고 대입을 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저희랑 할 때는 풀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알아서 대입을 해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따라 적기만 하면 풀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제가 사라지고 새로운 문제가 칠판에 명시가 되면은 아 그거를 풀어내기가 또 쉽지 않은 거예요 식도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내가 100%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을 해서 한번 보세요 보시다 보면은 그래도 내가 좀 자신 있는 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걔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걸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우리가 상권 분석 기법에 가면요 레일리하고 컨버스 있잖아요 레일리하고 컨버스는 이거는 소도시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인상 이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C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은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즉 예를 들어서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이라는 게 1930년대 이론이란 말이에요 1930년대 우리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1930년대 주요 운송수단이 뭐였겠나 그때는 지하철도 없었고요 자동차도 뭐 거의 찾기 힘들었고요 고속도로 이런 것도 없을 때예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했던 게 뭐겠어요 걷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아니면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마차를 타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 가마를 타거나 이럴 수 있었지만 대부분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원거리에 규모가 큰 도시가 있어도 이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도시에서 그죠 선택에 대한 여지라고 그러면 세 번째 나오는 우리가 이 허프의 중력 모형 또는 확률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허프의 모형은 대도시를 기준하는 거예요 대도시를 그러면 대도시 안에는 점퍼의 숫자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대도시 안에는 두 개의 점퍼만 있는 게 아니라 A, B, C, D, E, F, G까지 해서 최대 7개까지의 점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은 만약에 이 점퍼 중에서 어디를 선택을 할 것이냐의 여부 있죠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또는 점퍼가 기존에 이렇게 있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3개만 있다 가정해보자고요 기존의 점퍼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점퍼가 입점을 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의 크기가 틀려질 수 있겠죠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A와 B와 C의 개별 점퍼의 효용을 각각 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50이고 B가 30이고 C가 20에 개별적인 효용이 다 나왔으면 3개를 더하는 거예요 50하고 30하고 20을 다 더하게 되면 100이 나오겠죠 그중에 A 점퍼의 시장 점유를 구하려면 100분의 50을 대입해서 50% 만약에 B를 구하려면 100분의 30 그래서 30% 이렇게 계산하는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레일리하고 컨버스의 모형은 딱 두 개의 도시지만 여기 있는 허프의 모형은 점퍼의 숫자가 3개뿐만이 아니라 최대 7개까지의 점퍼까지 예시를 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는 3개의 점퍼까지만 명시한 거예요 그랬을 때 허프의 모형에서는요 고객이 특정 점퍼를 구매하러 갈 확률이 있죠 그게 159쪽에 보면 니은에 나와 있어요 니은에 색깔을 달리해서 들어가 있죠 매장 면적의 크기는 매장 확률은 매장 면적의 크기에 비례하고 쇼핑센터까지 도달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프는 소비자가 특정 점퍼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퍼의 수, 점퍼와의 거리, 점퍼의 면적에서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건 중에 허프만 들어가 있는 게 경쟁 점퍼의 수예요 왜? 레일리하고 컨버스는 딱 두 개의 도시만 대상으로 하고 여기는 다수의 점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 점퍼의 수에 따라서 고객의 특정한 점퍼를 이용할 확률이 있죠 또는 특정한 점퍼의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허프 무용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한 점퍼의 여기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점퍼의 예를 들어서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또는 매상고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허프의 무용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줄 때요 그러면 이 점퍼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나 이거를 추계하려고 하면 거기 우리 160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 수식에 보면 개별 점퍼의 유인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유인력이자 개별 점퍼의 효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개별 점퍼의 효용은 뭐라고 하냐면요 점퍼의 면적이 있죠 면적에다가 이게 거리인데요 이 거리에 대한 부분이 제곱이 아니라 이게 마찰 개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별 점퍼의 효용을 구하려고 하면 마찰 개수를 별도로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별도로 계산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통상 이 마찰 개수의 값을 2로 줘요 제곱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거리 마찰 개수라고 식 몇 회분 나와 있죠 160페이지 맨 상단 박스 밑에 가면 리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찰 개수라는 것은요 고객이 특정 점퍼를 이용하는 데 따른 교통 조건이나 하천 등의 방해 요소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특정 점퍼를 이용할 때 고객이 이동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정도 있죠 그걸 우리가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 개수는 교통 조건과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요 교통 조건이 나쁠수록 마찰 개수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계산하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이걸 통상 제곱을 준다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개별 점퍼의 시장 점유율이라는 걸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 점유율이라는 거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점퍼의 유인력에다가 A점퍼의 유인력 플러스 B점퍼의 유인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점퍼의 유인력의 합계를 여기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점퍼에 유인력이 있죠 만약에 A하고 B가 있으면 A, B를 넣으면 되고 C가 있으면 C까지 넣을 수 있죠 분의 개별 점퍼의 유인력 이거를 우리가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교재에 보면 얘가 들어가 있죠 그걸 우리가 대입해 보시면은 여기도 중간에 C도시가 있어요 인구가 몇 만이라 하냐면 30만인 거예요 그런데 A 할인점이라는 게 있죠 A 할인점은 C도시로부터 거리가 몇 킬로 떨어지냐면 10킬로 그런데 A 할인점의 면적이 얼마냐면 5천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가 B 할인점이 주어져 있을 때요 얘는 거기 보면 면적이 2만이에요 그리고 거리는 20킬로 그럼 이 조건이 제시가 돼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면 개별 점퍼의 효용을 계산하면 A 있죠 A는 면적이 5천이잖아요 그런데 거리가 몇 킬로? 10킬로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그러면 공 두 개 빼면 얘 50 나오겠죠 그 다음에 B를 계산하시게 되면 얘가 전체가 2만이잖아요 그런데 20킬로니까 20의 제곱이면 400 나오겠죠 그럼 얘도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50 나온다고요 그러면 전체를 계산하게 되면 A 플러스 B분의 A를 만약에 구하라고 했다면 A하고 B를 더하면 100이잖아요 그럼 100분의 50이니까 A로 50% B가 50%의 시장 점유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제곱인 걸 어떻게 아느냐 조건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미음에 보시면 가로 안에 단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거리 마찰 개수 값은 2고 도시 인구의 6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C 도시의 인구가 30만인데 여기에 60%니까는 18만 명이 이용을 하는데 18만의 각각 절반이니까 A로 9만 명 B로 9만 명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50만에 60%는 18만 중에서 그래서 9만 명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이 조건을 다 준다 안 준다 다 줘요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정리하시려고 그러면 수없이 많은 반복이라는 걸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허프의 모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봤어요 세 가지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이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렇죠? 못 느꼈던 그래프가 등장하지 않나 계산이 나오지 않나 아 나는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시장에 보면 많은 분들이 똑같은 걸 겪으면서 이 과정을 넘어서서 합격하신 거니까 이건 부담 너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일단 잘 모르겠으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다시 내가 또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머물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책을 덮고 혼자 또 방황하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공부하실 분들이 공부하다가 뭔가 막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겨낼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방황을 해요 책을 덮고 아 이제 혼자 마음을 추스리고 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변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 공부한다고 말도 못했으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다가 안 되면 오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이거 나중에 내가 하면 되지 다음 넘어가 보자 뭐가 있지? 그래서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파트와 그렇지 않은 파트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럴 때 내가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60점 이상을 맞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가면 소비자 분포기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애플밤의 소비자 분포기법 또는 고객 출발지 조사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ST 기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애플밤에 이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평면상에 여기에 만약에 A라는 점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점퍼를 이용하는 고객들 있죠 이 고객들 중에서 이 점퍼의 전체 매출액의 한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고객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상권의 범위를 얘기할 때 그게 1차 상권이에요 그럼 1차 상권은 전체 매출의 60에서 한 70%를 차지하는 그런 데고요 2차 상권이면 한 15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3차 상권은 나머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공간상에 어디에 주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지역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몇 차 상권이냐면 1차 상권 이거를 지도상에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에서 20%를 차지하는 고객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펼쳐져 있는 게 주로 이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가 몇 차냐면 2차 상권이에요 나머지가 3차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3차 상권은요 이쪽에도 새로운 점퍼가 있으면 이렇게 겹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분포도로 조사하게 되면 나중에 이 점퍼에서 할인, 세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세일할 때 보면 광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광고를 갖다가 모든 지역에 골고루 똑같이 광고할 필요는 없죠 1차 상권에 집중적인 광고를 해야 매출에 대한 신장을 더 기대할 수 있겠죠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사를 해서 이걸 지도상에 표시하는 거예요 지도상에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앞으로 공략해야 될 때 앞으로 마케팅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될 때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죠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게 고객 출발지 조사기법이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61페이지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가면 디귿에 CSG는 유통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권의 규모 1차, 2차, 3차 이런 걸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해보면 광고 및 판촉 전략 수립에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쟁 과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게 고객 출발지 조사기법 또는 소비자 분포기법 이라고 용어상에서만 정리해 두시면 될 거예요 쟤네들이 예전에 한 번 딱 한 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 CS기법이 소개된 교과서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교과서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하나 나오고 그 이후로는 소식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도 역시 들어가 있는 교과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과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상에서 그래도 한 번 듣고 들어가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보시면 공간균배 원리라고 있어요 공간균배 원리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안에 보면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냥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M이라는 게 있는 게 이게 도시의 중심이고요 여기에 X1이 있고 이게 상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X2가 있으면 이것도 상권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내용이라는 게 쭉 구성이 돼 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게 나와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도시가 있어요 도시내 모든 고객들은요 소득 수준도 비슷하고 상품에 대한 선호도도 다 미사해요 그럴 때 이 도시 안에 점포가 어디에 입지해야지 유리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점포의 성격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지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요 아니면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요 아니면은 떨어져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결론을 보시게 되면은 162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결론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장이 좁다라는 얘기는 배우지가 좁다 즉 고객의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요의 탄력성이 적다라고 했을 때 그게 교통비 탄력성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숫자는 적어요 수는 적은데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어서 물건을 구매할 때 교통비 부담을 크게 안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려고 하면 도시의 중심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 전체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도심에서 끌어모아서 매출을 유발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넓다라는 얘기는 고객의 숫자는 많아요 그런데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탄력적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사람들은 교통비의 부담을 안는 걸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담배 하나 살려고 버스 타고 이동하거나 차 끄고 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물론 또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야 한적한 곳에 위치니까 나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자의적이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래서 동네마다 담배 가게는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담배나 사귀어서 멀리 이동 안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담배를 찾는 수요는 어디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동네마다 슈퍼에서 담배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성격에 따라 그 밑에 가면 점포의 유형별 분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점포의 유형별 분류를 보시게 되면 집심성 점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집재성 점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산재성 점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 세 가지는요 동정 점포예요 동일한 업종의 점포들 간에 집재니까 모여서 입자는 게 유리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모여서 입자야지 유리하니까 비교 구매가 가능한 애들이 있죠 의류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집재성 점포고요 산재성 점포는요 떨어져서 입자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파, 세탁소, 그 다음에 헤어샵이나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동네마다 세탁소는 다 있어요 있는데 5개, 10개씩 뭉쳐있지는 않다고요 그죠? 우리가 세탁물 서비스를 한번 맡기고 나면은 텀이 있잖아요 다시 이용할 때까지 그래서 이런 애들은 떨어져서 입자는 게 낫고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 있죠 여러분들이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국직성, 호우라고 해가지고 특정한 지역에 왜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농기구점이 있죠? 농기구점은 주로 어디 있겠어요? 대도시 지역에 모여 있겠어요? 농촌 지역에 있겠어요? 농촌 지역에 다닥다닥 뭉쳐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포를 얘기를 해요 이건 제목을 갖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집중성이라는 건요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상 얘기하는 게 백화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우리나라가 소득이 높지 않았을 때는요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백화점이 서울을 기준했을 때 다 명동에만 입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동에 들어있어 있으면서요 이 전체에 흩어져 있는 고객을 여기서 끌어모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매출 유지가 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지정을 낸다는 건 거의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고로 아실 거는요 여기 소개되는 점포의 성격 집중성 보면은 고급 음식점, 귀금숙점 이런 거 얘기하고 영화관 이런 거 얘기하는데 지금은 지역에도 다 개봉관 있고 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논리는 1950년대 이전 논리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대입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론으로만 받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요 상품의 종류 및 입지 유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그래서 이제 구별을 하시게 되면 편의품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매품점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품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편의품이라는 게 이게 컨비니언스 굿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편의점에서 파는 편의점이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 필수품 그 다음에 선매품은 쇼핑 굿이라고 해서 비교 구매하는 거예요 그죠? 눈으로 여러 개 비교해서 우리가 하나 선택하는 거 있죠? 의류나 가구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전문품은 이제 말 그대로 스페셜리 굿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가의 브랜드 상품 뭐 이런 거 취급하는 점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고객들의 구매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죠 낮지만 상대적으로 이윤율은 높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옛날에 번역이 된 거는 조금 지금하고는 안 맞아요 옛날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일부 교과서에 보면 편의품점은 도보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는 게 적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한 건 안 맞죠 우리는 요즘 막 5분 걸으면 그냥 걷다 쓰러지죠 그래서 편의점이 막 나가면 바로 앞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논리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3페이지에 보면요 넬슨의 소매입지론 있죠 요게 최근에 두 번 여러분 이제 시험상에서 표시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소매입지론이라고 했을 때요 점퍼가 매출액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어디에 입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게 시험의 지문에 나온 거예요 점퍼의 경영주체가 특정 점퍼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지 있죠 그거를 물어본 게 무슨 이론이냐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는 체크리스트법이라고 그래요 점퍼가 입정을 하기 위해서는 체크해야 될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 있고 이 중에 양립성이라는 걸 강조한 거는요 하나의 이렇게 블록화된 상권 안에서 이 안에서 고객이 자유롭게 통행하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곳에 점퍼가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여덟 개 다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정책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